퓨어를 더 데려갑니다 그리고 저 퓨어를 더 데려가구요 라이즈요? 아이고 한마디씩 나를 바꾸자 원딜 개맞네 그럴게 없네 라이즈도 없네 제 이름이 있는거는 저렇게 채팅에서 붉게 강조를 해주더라구요 저한테 이게 OBS 채팅창이거든요 시뻘건거 봐 나 보라고 님들이 거기다 작은 제비라고 쳐봐 제바비보 말고 제바비보도 시뻘건데 제바비보도 시뻘건 껴서 시선 강탈 오지는데 이게 제일 잘 보여요 맞아요 그게 제일 잘 보여요 작은 제비라고 치면 안보이네 여기는 왜 이렇게 빨갛게 보지 아 얘 때문에 그런가 제비 스튜디오인가 제비 스튜디오 왜 이렇게 불러오지 그러게 다음 왜 저거만 불러오지 아 탱크로는 안돼 이상하다 왜 저거만 시뻘겋게 불러오지 그러게 왜 우기님만 시뻘겋게 불러오지 아니 속인게 아니고 지는검 필터링인데 지는검이라서 그러게 왜 우기님꺼만 불러오지 여진? 여진이 뭔데 탱커꺼? 탱커로는 얘기하는거야 블랙리스트 원래 럭스랑 똑같은 눈 들었어 그냥 불화탁 제비 별표 치지 마세요 시키키님 왜 왜 또 날짜하고 있어 선덩과 날짜가 이렇게 또 극적극적 레드리스트는 또 뭐야 안돼요 안 떠요 빨간거 안 떠요 우기님꺼만 뜨네 지금 여기에 지는검 들고 있는 사람이 우기님이랑 듀마님이랑 누가 있지 눈에 확 띄었어요 눈에 확 띄었어요 불화 탁 불화 탁 그 스웨인? 스웨인 지금 진명미아님은 안계시고 근데 잠깐만 숙련도가 있으시나? 다 없어 숙련도가? 아 깜짝이야 징크스 숙련 아 코알라 징이 있었지 코알라 징이 징크스야? 코알라 징만 지키면 되겠네 튕기는 줄 알았어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방금 뭐야 누구꺼야 누구 플래시야 APT를 무시해도 되겠네 하하하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샹루가 베스트 선택? 아야 아 이걸 내가 맞네 아야 아야 이걸 내가 다 맞네 아이 몇 개를 맞는 거야 아아 아 아파 더럽게 아프네 내가 다 맞을게 우리 원딜 맞을 거 내가 다 맞을게 아 이게 맞네 그러니까 노력은 인정해 주지 탱가라고? 얘도 태어날까? 얘 마법사같이 생긴 애가? 마법사같이 생긴 애가? 아무리 가지 어딜 가 어딜 가? 아 아 깜짝이야 아이 니가 여기서 해놔 아이 깜짝이야 뭘 벌썽아 너는 아이 깜짝이야 아이 잘했는데 이거 뭐 가야 돼? 이거 왜 체력은 왜 있던 거야 이게 흑살중 아 신발 사야지 아 투표 맞아 투표 마감합니다 투표 투표하세요 느낌표 투표1 느낌표 투표2 아 입 아프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 5 4 3 2 1 마감 2 2 2 2 2 1 2 2 2 2 2 3 2 3 2 2 2 3 2 2 3 2 2 비우셔도 챙겨드릴 수 있는데 유비들은 카톡을 내가 못 구하면 챙겨드리기 어려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라이즈 2가 중요하지? 라이즈가 은근히 많이 걸려. 아이고 아이고 난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난 뿅 나 여기있지 뽀피 나 잡으러 왔다가 죽겠다 나이스 아싸 나갔어 따봉 예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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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꼬비꼬비 누구냐 라이즈 농랑잼 어휴 깜짝이야 나 잡으러 왔지 어 0.0팩크 감사합니다 야 이걸..이걸 사네 몰라 나도 대부분은 운입니다 딸피 있다고? 근데 그게 하게 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벌써 오셨습니까 식사 먼저 좀 하고 계십시오 칼바람이 1시쯤 끝납니다 어이 깜짝이야 먹으면서 가자 야 아야 칼바람이 칼바람이 맞추면 들어간다 탑신병자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맞아 맞아 오오 좋았다 아 아 네 아 아 아 아 밀런스? 아니 아까 뭐 들었어? 고티어가 세명이어가지고 그 둘 대려고 우리 다 브론즈야 세명이 브론즈라고 세명이 브론즈라고 근데 고티어가 좋은 채로를 받아버렸어 제갈량님도 다이아 거기 대놓고 다이아라고 써있잖아 우리는 다이아인데 아닌 척하는 사람 둘 아 몰랐었잖아 아까 내 그 농락에 맘이 상하셨구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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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날릴거야 누구 날릴거야 자 다녀와요 초반 다이브가 막 되게 재미는 있는데 그게 있죠 처음에 너무 많은 킬을 써버리니까 흠사이닥에 금방 넘어가는게 오늘 많다 맞아 잡으면 영웅? 잡고 죽잖아 근데 대부분은 초반에는 퀴도 없으니까 하하하하 아이아 아잇 아니 저걸 맞네 저걸 맞네 아 이걸 맞네 난 뭐하지 딸려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즘 다이브 참는 년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아이오니아를 가라고?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아도 한번 가볼까? 오늘은 뭐 저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갔어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아 왜 이렇게 싸? 신발이 싸네 아이오니아 마간신 가도 된다고? 아이 그럼 마간신 갈래 나 가던 거 갈래 늘 늘 가던 거 갈래 하하하하 내가 빨리 갈게 뭐 어째껏 왔는데 안 죽었다 하하하하 죽을 뻔 어딜가 거기 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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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즈 잘한다 이제 봤죠 나 이거 쓸 줄 알아야 돼 주문전이 좋았어 왜 왜 왜 거기 서라 어딨어 나 뭐야 왜 불타고 있어 하이 이 사람 나한테 점화 썼구만 점화 뺨 어이까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아이씨 날 버리고 갔네 회심이 잘 몰라 아하하하 하하하하 에이 킹덤미스 오늘부터 이제 안되겠죠 그죠? 오늘 땡부터 안되는거야? 아 이거 아직까지 되는거 아니야? 안되면 어쩔수 없지 그러니까 나간대로 쓰는게 어디야 지금 만화가 커지면? 뿌듯하대 치감? 내가 가? 내가 근데 가는게 맞나? 치감? 모렐로? 내가 갈게 모렐로 내가 가면 안돼? 둘 다 가면 안돼? 탱템이나 가라고? 탱템 갈거였으면 진작 갔었어야지 뭐 이제와서 이제와서 아 되잖아 가지마? 어딜 가지마 아 깜짝이야 아이씨 야이씨 니 럭스 럭스 스킬에 내가 놀래가지고 전멸 썼어 아 깜짝이야 아이씨 놀래라 우리팀 우리팀 럭스 스킬에 내가 놀래는거 실화냐 아우 식은땀 어딨어 어디갔어 깜짝 놀래라 ㅋㅋㅋㅋ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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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놀래서 피하잖아 럭스 그게 ㅋㅋㅋㅋ 럭스 스킬 피하기 전까지? 럭스 스킬에 놀래가지고 깜놀해가지고 아 간다 갈사람 우와 초카스! 초카스가 우리팀인데 날 참으라고 나보고 참으라고 와 이걸 안 죽네? 와 진짜 저쪽도 무빙 어마어마하다 나도 죽어야 할 것 같은데? 2,000 원이나 이런 데しょう?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흫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흫 패시브 실드 신경 안 써요 나 잠깐만 라일라이를 가나? 라일라이를 가야 돼? 라일라이가 맞아? 리안드리 먼저? 아까 모렐로 가자 그래서 모렐로 근데 얘 왜 추천 아이템이 없어? 리안드리를 가라고? 모렐로는 갔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걸로 갈까? 최대 체력의 그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모렐가 나 리안 갈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기 초가스 최대 체력 그거잖아 템 두사.. 아 900원 남겼어! 아 900원 남겼어! 900원 남겼어 900원을 남겼어 어이 자꾸 자유라가 왔다 갔다 해요 미안 가봐야? 초가스? 못 때린다고? 때리면 되지 이렇게 어? 못 때리네?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돼 어이 깜짝이야 아야! 야! 날 왜 끌고 가? 야! 날 잡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어 초가스 때리러다가 그래도 되게 잘 잃었다 내가 오그로 먹어서 잃었어 5번에 보호막? 아 그래서 5번에 놓는 거예요 알면서 저기 존냐 자리잖아 그 다음 뭐 가지? 뭐 갈까? 예전에는 주먹매드 구슬도 가는데 없어져 안 가네 이제 안 가네 뭐 가지? 뭐 갈까? 또 이거 사 라일라일은? 오케이 애매하면 라바도? 주메구 잘 안 가더라고 카이팅이 되는 거야 아 그래? 어쩐지 아무도 저거 가란 얘기를 안 하더라 아 깜짝이야 아 뭐야 깜짝 놀래라 누구야 왜 나한테 나한테 스킬을 써? 오오 뭐야 뭐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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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miss 고 고 merci 고 고 고 고 흑청샷 흑청샷 흑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웃소오오오오오오옹 야 오늘 라이즈 왜케 잘되냐 야 오늘 라이즈 이상함이 잘되냐 미친 오늘 왜이래 야 오늘 뭐 이상하다 와 오늘 미쳤다 오늘 오늘 라이츠 미쳤습니다 여러분 귀한 구경하고 계십니다 오 손 떨려 야 라이츠 개좋다 잘 되냐가 아니야? 앗 앗 앗 앗 앗 야 야이씨 잘 되는거 아니네 냠냠냠냠 제비 없어서 아 그랬어? 어쩐지 나 없어도 되는 게임이었어? 아 맞다 코알라 지금 원 딜 잡았지 맞다 어쩐지 고태어랑 이렇게 같이 해야 나도 이렇게 가끔 누구 잡이께라도 하지 맨날 똥만 싸가지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버스도 잘 타고 라이즈 스킬도 많이 익혔어요 포션 팔고 포션을 팔으라고 유치베이는 이제와서 아 이거 완성하기 전에 아 완성하기 전에 위치베이는 컴퓨터 허드랑 싸울 때 위치베이는 컴퓨터 허드랑 싸울 때 위치베이는 컴퓨터 허드랑 싸울 때 올려 빨리 가기 짠 아 미니 아니요 아군이 다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셔서 티어밸랜스 고티어 셋에 저 고티어가 고티어 둘에 저티어 셋 우리가 지금 고티어가 홀수명이라서 저티어 둘을 데리고 왔죠 고티어가 홀수명이라서 저티어 둘을 데리고 왔죠 음 티어 최저? 아 두마님 때문에 그러는구나 두마님 그치 그치 그러네 그러면은 애매한데 프라세오디님이나 한마씨를 데리고 그랬나 두마님은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 그 보기에는 괜찮아 보겠거든 최대한 좀 덜 만지려다가 지성 지성 여기 있었어? 어 여기 있네 그러네 아 프라세오디님 나랑 하고 싶었구나 아 미안 다음에 이러면 두마님보다 프라세오디님을 더 어이구야 되게 열심히 했는데 15,000밖에 못하네 음 음 맞아 변명하려고 어떻게 알았지